안녕하세요 세이카역방의 세이카입니다 파이널 파트의 리버스 시작해봅시다 티파가 밤에 불러냈죠? 어 왜 불러냈을까? 티파가 밤에 불러냈죠? 티파는 내가 죽을 수 있었을때... 그러면 그는 그는 그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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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얘는 맨날 높은 곳을 좋아하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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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udsha 5年前 あの日 魔晄炉の中で 俺はティファを見た 深い傷から血が流れ出して もう手遅れだと思った うん それって 私を疑ってるの? あの時とは別人じゃないかって こんな風に疑われるなんて 思ってもいなかった あの時の傷 あの時の傷 ああ 俺も見えなかった い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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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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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先生は 私を抱えて 命がけで 川を下った 俺たちの医師さんの手術で手術で 手術で手術で 看護師さんたちは ずっと私を見ていてくれた そういう人たちのおかげで 私は生き延びたの? あの時の人たちのおかげで 私は生き延びたの? クラウドはどうなの? あの時の裏を出てから 何をしてたの? この5年間は? 秘密の多い仕事なんだ そうでしょうね 彼女をここに戻ってくる 아 아 아 아 아 5 으 으 나갔다 요네 가믄가 사이카이 가우 레슥 데 하샤기 쓰기 다가 아 여자 아 여자한테 저런 말 들었으면 다 끝났죠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 아하 아 이건 한번 잠깐만 이거 얘기 좀 해야 겠어 야 잠깐만 어이가 없네 아 뭘 놔둬 아이씨 몰라 짜증나 아 아 왜 문 안열려 에이씨 짜증나 뭐 멘토는 거 이어 아 아 아 아 아 서인군자 나 좋네 이 짠 아 열받아 야 혼자 나갔고 다 나갔어 어이 어이겁네 잠깐 마테리아 좀 볼까요 어 마테리아는 어떻게 하더라 이거였나 어 어 마테리아 까닭이 됐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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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기도 차크라 아 뭐야 있던거 찾는거였어? 그 새 바테레아가 없는거야 지금? 넘어가. 지금까지 주운거 다 어디갔어? 필요없는거였나? 웬 가방이야? 아니 뭐 카드게임? 도박하려면 미니게임이구나 미니게임 안할거야 여자들 방 아무도 없네 타도로 어디갔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흰 생 흠 슬리퍼? 아 나 게임이 기차하지만 싫은데 게임이 되게 기차하지만 은근히 짬처리하네 저 스쿨룸이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어... 이쪽인가? 어디로 가야돼? 아 나 3D 길치인데? 아씨 일단 되는대로 돌아다녀자 어 에어리스다 아 여기저기 다 퍼져있구나 얘들이 어 미연씨 미연씨 같은 효과가 있어 호감도가 되네 공부는 좀 더 들려주면 도어의 앞에서 으음 이케다 네 에어리스다 안녕하십시오 맘소서에 이리와 응? 아客사랑 스킬 북을 캐스타마이즈 처음이야? 어? 아, 처음이야 스킬 북을 캐스타마이즈 스킬 북을 캐스타마이즈 에고 어팀에 아客사랑은 다이좋브 네. 이제 시작해볼까요? . 와... . 그 연애 실무를 해서 어 해야 된다는 거네 어이 어차피 가면 어쩔 수 있는 거 없네 큰일 났네 아이템? 가잇 어... 나 돈 얼마이니? 2,000? 세 전상품이다. 이거밖에 없어? 넘어가, 넘어가 일단 송냐고 이거하고 송냐고 어..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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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어, 자동으로 말할 수 있구나 라이프 말고 그 강아지 개새끼 거 사줘야 되는데 무기 읏 돈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네 잠깐만 내가 지금 돈이 2천이 있는 게 맞지 다음에 해산 어디로 가야돼 수영도 할 수 있어? 어이가 없네 나 어디로 가는 거니? 얘는 여깄네 아 남자 호감도 필요 없어 티파 어딨냐? 티파도 어디 있을 거 같은데 티파를 찾아야 될 거 어 여기 있다 아 어색해 아 어색해 아 그 탕크... 생각해낼 수 있어 니블르헤이믄의 급수이통을 보고 응, 생각해낼 수 있어 지금... 안 돼 어디있냐 근데 얘는 여기 있다 오 어 어 아멘 그쪽이었어? 그쪽이었어 여기에서 보면... 작은 것 같아 멈축이 있는 것 같아 네네 리파하고... 응 그런 거 아니래잖아 자, 티파가 히브럴 아, 마이콜 네 혼자 뛰어내려가지마 좀 제발 쟤 니 혼자 꼭 뭘 하더라 너희들아 도망간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もういい。家に帰る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今思い出しますから。 捜索の邪魔だ。さっさと行け! エアリストここにいる?ここにいる。 このスタッフ外側もありますね。 こういうふうにいるんだよね。 順次! 艦艦隊は捜索終了! 急げ! 泥駅逃がすな! 泥駅逃がすな! サンコンの波が上に行きます! 乙組は深くなりますね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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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크래프트. 아 합성하는 거구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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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.